이쁘게 걸어오네, 아이바오. 러마오, 꼬랭지를 왜 들고 있죠?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메미, 메미, 메미. 푸바오 선물. 꼬딩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할부지와 바오 가족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번 주는 우리 아이바오, 러바오, 푸바오가 특별한 주간이에요. 4월이 들면서 판다들은 털갈이를 하는 시기입니다. 털갈이.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는 치밀한 털들이 빠지고 여름털로 바뀌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바오나 러바오가 털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할부지가 영상을 통해서 과연 털갈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요. 자, 출발! 우와, 러바오. 오늘은 혼자서 열심히 먹고 있는 거야? 아, 러바오. 오늘 잘 되었네. 왜 뭐하러 그래? 푸바오, 오늘은 또 거기 자? 평소에 자는 자리가 있는데, 푸바오가. 엄마 밤쪽으로 하는 통로에서 잠을 자고 있네요. 푸바오, 엄마랑 대화 갖다 잤니? 응. 푸바오가 일어나, 아침 먹어야 된대. 아버지 준비하는 시간 좀 더 자도 되긴 하겠다. 그럼 이따 보자. 오늘은 아침에 나가기 전에 줄기 파티. 자, 러바오. 줄기를 맛나게 먹고 있죠? 아, 아버지가 웬만하면 아침에 줄기를 잘 안 주는데, 아, 줄기를 먹으면 준 줄기의 단 맛이 좀 있어서, 이파리가 조금 입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은 줄기를 잘 안 주는데, 아, 어젯밤에 아빠를 많이 그리워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침에 일단 줄기로 먹방을 채웁니다. 줄기 먹방, 러바오. 자, 아이바오도. 아이바오, 줄기 먹방. 좋아? 좋지? 아침부터 줄기 주니까. 아잉?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아침부터. 아침부터 이렇게 맛난 줄기를 주신대요. 아이바오, 아유. 아우, 표정이 그냥 아주 행복한 표정이네요, 아이바오. 와우, 후바오. 어때? 아침부터 줄기 먹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해주실래요? 아잉? 아침부터 줄기 먹는 기분이 아주 끝내주죠? 자, 매일 아침 줄기를 줬으면 좋겠지만, 아침에 줄기를 많이 주면, 약간 편식 위주로 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문만 특별히 이렇게 줄기를 맞게 배려를 했습니다. 자, 아이. 자, 이따가 이 파리도 잘 먹어야 돼. 알겠지? 자, 오늘 아침은 우리 바오 가족들이 줄기 파리를 했습니다. 줄기 파리. 아싸, 줄기 파리. 자, 아이바오가 워터홀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아이바오가 털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지금은 판다들이 판모, 털갈이를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긁어주다 보면, 자, 아이바오가 털이 빠지는 게 느껴지죠? 보통은 3월 말부터 4월 달이 판다들의 털갈이 시기라서 털들이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요. 이건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털이 여름 털로 바뀌는 그런 시기예요. 아이바오, 아이고, 털 많이 빠지네. 이봐. 응? 아이바오. 털갈이 한다고 털이 많이 빠져요. 아이바오, 옆구리살 봐, 옆구리살. 옆구리살. 응? 아이고, 아이바오 착해라. 우리 아이바오는 엄청 착해요. 아이바오 이리 와. 아이바오. 아이바오도 털이 빠지고 있네요. 아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이바오. 이게 효자손이 아니고 효부손이다, 효부손. 아이바오도 지금 털갈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긁어주는 걸 좋아해요. 털갈이 때는 약간 가려움증이 더 있기 때문에 목을 비비면서 빠지는 털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판다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됐어, 됐어. 그렇게 좋아? 나 힘든데? 아이바오, 네가 이제 거기다 긁어줘. 나 긁어주는 게 더 좋아? 이리다 다시 그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긁어주는 게 더 좋아. 아이고, 아이고. 난 힘든데 너는 좋다, 그렇지? 응? 왜, 왜, 왜. 봐봐, 또. 또 긁어달라고 그러는 거지, 너. 응? 또 긁어달라고. 아, 에이. 이리다, 형. 배 좀 봐요, 배. 봐봐, 배. 봐봐, 배. 봐봐, 배. 봐봐, 배. 봐봐, 배. 응? 뭐냐. 아빠한테 보여주는 거야? 응? 응? 보여주려고 바킹하는 거야? 이만? 응? 봐봐, 장난치는 거지? 자, 이렇게 펜스 주변에 보면 털갈이를 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털들이 빠져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름을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 털갈이를 하는 판다들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이바오 털이 빠져있는 모습. 아이바오, 아이바오 이리 와봐. 오늘 많이 안 먹었는데. 아이바오. 아이바오. 아이바오, 빠빠오. 많이 안 먹었잖아. 들어가고 싶어요? 알겠어, 알겠어. 아이바오, 착해라. 들어가자, 그래. 아이바오, 이리 와봐. 아이바오. 이쁘게 걸어오네, 아이바오. 어서와. 옳지, 옳지. 아이바오, 들어가자. 아이바오. 바람이 마음에 드려나? 좀 이따 들어갈까, 그러면? 바람 좀 더 즐기고. 바람 부니까 라바오가 더 편안해 보이긴 한다. 라바오, 뭐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 있어요. 무슨 얘기 하나 듣는 거야? 아, 라바오, 꼬랭기. 위로 바짝 들었네요. 라바오, 꼬랭기를 왜 들고 있죠? 라바오, 꼬리를 왜 들고 있나요? 라바오, 꼬리를 왜 들고 있나요? 아, 또 한 바퀴 돌아서 내려온다고. 와우. 멋있어, 멋있어. 다. 너 다리가 짧아. 아이, 다 왔다. 반박. 나 왜 대나누만 먹고 꼼꼼거렸어. 응? 어이! 응? 푸바가 뭐가 앉아서 꼼꼼거렸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응?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응? 왜 꼼꼼거렸어? 응? 푸바가. 응. 괜찮아, 이제? 배납 좀 먹어, 이제. 안녕하세요. 배납 좀 드세요. 응? 응? 배납 좀 드셔. 어디 푸바오도 털이 빠지나? 응? 푸바오는 털걸이를 아직 안하네. 아직 푸바오는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은 아니고,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네요. 푸바오, 털이. 푸바오, 엄마 일어나야지, 엄마랑 교대하려면. 응? 엄마랑 교대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 일어나세요, 눈 떴네. 푸바오, 선물. 쫑. 네, 일어나세요. 아이고. 떨어졌다. 에이. 일어나 빨리. 아이고야. 당근 냄새 푸바오가 깼네. 눈 뜨고 먹어야지. 에이? 푸바오. 에이? 아, 맛있다. 자, 엄마 들어올 준비됐으니까. 푸바오 나가 div아. 나와. 자, 푸바오 나가자. 빨리 나와 일로. 빨리 나와 일로.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나와요 얼른. 밖으로 나오세요. 그렇지. 아이 잘 잤다. 잘 잤네. 나갈 준비 됐지? 준비됐나요? 푸바오 준비됐지? 엄마 들어온다? 오케이 엄마 들어오고 푸바오 나가고 이리 와 푸바오 옳지 푸바오 이제 가자 밖으로 나가자 푸바오 옳지 밖에 나가서 맛있게 먹고 와 옳지 자 푸바오 오늘은 다른데 있어요 먹이가 푸바오 햇빛 떠서 더울까봐 위에다 줬어요 아이고야 습관처럼 밑으로 갔지 또 푸바오가 습관처럼 밑으로 먹이를 먹으러 갔는데 먹이가 없으니까 찾고 있습니다 푸바오 위에 있잖아 위에 아니야 거기 말고 위쪽에 푸바오 오늘 할부지가 너 더울까봐 푸바오 위에 뒀다고 엄마 자리에 거기 덥잖아 푸바오 내려와서 엄마 자리로 가봐 맛있는 거 있어 야 민들레꽃 푸바오 민들레꽃 푸바오 민들레꽃 좋아 푸바오 아유 푸바오 푸바오 아유 반대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꾸로 왔네 푸바오 앞에 보고 가자 앞에 보고 옳지 할부지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그래 할부지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앞에 보고 먹어요 푸바오 푸바오 맛있게 먹고 있다가 오케이 아이 좋아 좋아. 아이 좋아. 고마워. 할아버지가 부르면 바로바로 쳐다봐줘서. 이제 배나무 먹어. 할아버지 그만 보고 이제 배나무 먹어. 푸바우 배나무 먹어 이제. 이쪽에 푸바우가 보이시나요? 지금 푸바우가 잘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오늘은 푸바우가 야외 생활을 하지 아주 딱 좋은 날씨예요. 아마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나무 위에서 놀다가 이제 내려올 건데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바우가 아주 좋은 날씨에 봄볕을 제대로 느끼면서 나무 위에서 편하게 잠이 들었어요. 푸바우에게는 넓은 평상 위에서 자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나무 위에서 자는 게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예요. 자, 판다들이 야생에서 이렇게 나무 위에서 쉴 수 있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에 푸바우에게 전혀 불편하거나 무섭거나 힘든 자세가 아닙니다. 아주 편안해 보이죠? 푸바우는 야생성을 너무나 잘 갖고 있어요. 엄마에게서 아주 충분히 약 800일 동안을 엄마에게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야생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푸바우 잘 자거라. 이따가 할부 제가 깨우러 올게. 아이바우가 아주 깊이 잠들었는데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자고 있습니다. 예쁘고 귀여운 아이바우가 아주 예쁘게 잠을 자고 있네요. 하하하, 아이바우. 잠자는 모습도 어찌 이렇게 이쁠고.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이야. 아빠는 이제 우리 파우 가족과의 저녁 식사 준비할 시간입니다. 아이바우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나세요. 푸바우 내려와, 빨리. 푸바우 지금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습니다. 푸바우 지금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습니다. 푸바우 지금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습니다. 푸바우에게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빨리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일로와. 옳지, 좋아. 푸바우, 내려와. 내려와. 옳지, 옳지.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하하하하. 머리에 거기다가. 고정을 시키고. 돌아야지 이제. 옳지. 좋아좋아. 와와와와와와와와.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매미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뭐가 떨어지나요? 뭐가 떨어지나요? 막 떨어지고 있어요. 우와. 자, 내려오세요.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뛰어, 뛰어, 뛰어. 고마워. 옳지. 자, 뿌딩이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바우 가족들의 털갈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여름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여름 시원하게 날 수 있도록 여름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바우 가족들, 할부지 만나 뵙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라바우. 라바우. 에이, 다 놀았어. 라바우. 집중, 집중. 들어갈까, 이제. 들어갈 거야. 나무에 올라갈 거야. 나무에 올라갈 거야. 얼음 땡. 올라가, 놀고 와 그러면. 어휴, 놀아 봐. 어휴, 놀아 봐. 어휴, 놀아 봐. 어휴, 놀아 봐. 어휴, 놀아 봐.